미군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이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목포 신항에 입항했습니다. 군에서는 환영행사를 펼쳤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8,900톤급 미군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이 목포 신항에 입항합니다. 2017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리함은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 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고 항공기를 상대로 한 대공 전투까지 가능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방어가 아닌 선제 공격으로 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며 동부가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도 문제로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고 자극화, 자극시키고 있는 조건인데 가장 중국과 근접하고 있는 이 목포에서 이런 배가 들어오고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리함은 시민에게 함정 공개 행사를 연 뒤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해군 삼함대와 함께 대한민국 남방해역에서 해상훈련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